복약 압례 뭐 암호클란 듀오정 항생제 항생제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쌓여 있었지 세균 감염증을 치료하는 광범위한 페니실린계 항생제 입니다 복용을 거르면 세균이 내성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혈중 농도를 위해 약을 일정 간격으로 복용하세요 애니펜정 덱시프로펜 덱시부프로펜 소염 해열진통제 외상 및 수술 후 관절염 기타 감염증 염증 통증 유발 증성원화에 사용되는 비스트레이돌성 소염증통제 입니다 알마겔정 알마게이트 재산제 의상을 중화시키는 재산제로 위시비시장 계약, 위협, 위산과 당육성 식도염의 증상을 계산시키며 백색이 권영정제, 빌병, 실험보관, 헥사메디넥, 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 구강 살균세염의 광범위한 살균력을 가진 살균소독제로 잇몸염증, 구강, 캄디다 등 감염증의 구취제거에 사용합니다 좋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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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